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검TV! 안녕하세요 돌곰별검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룹 에이티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룹 에이티즈가 연습실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0일 에이티즈의 공식 유튜브 채널은 미니 7집 제로피버 파트 3의 더블 탈틀고 이터널 션샤인 안무 연습 영상이 업로드 되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평소 무대 위에서 화려한 스타일링으로 팬들을 만났던 에이티즈는 이 영상에서 캐주얼한 사복을 입고 등장해 새로운 매력을 안겼습니다. 멤버들은 연습도 실전처럼 집중하며 열정을 불태우는가 하면 실제 무대를 방불케하는 칼군무를 통해 딱 맞아떨어지는 8멤버의 발소리가 쾌감을 선사하기도 하는데요. 이터널 션샤인 안무는 방산소년단과 다수의 작품을 함께한 세계적인 안무가 키오니 마드리드와 국내 팀 비비 트리핀이 참여했습니다. 반짝이는 청춘들의 수줍은 모습과 힙한 무브를 동시에 담아내 에이티즈의 장난꾸러기 같은 매력을 엿볼 수 있는데요. 특히 모두 왼쪽 오른쪽으로 깡총깡총 점프하는 모습이 내적 댄스를 유발하는 일명 스카이콩콩 춤으로 눈길을 사로잡았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연습실 천장을 뚫을 듯한 텐션으로 신나는 추임새를 넣는 등 비글미를 방출해 보는 이들까지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번째 소식입니다. 그룹 에이티즈 멤버 홍중이 가수 김종국씨의 피처링을 맡았습니다. 홍중은 지난 8일 SBS필 채널과 더 케이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된 라이브 온 언플러그드 김종국 편에서 깜짝 출연했습니다. 약 1시간 넘게 펼쳐진 김종국씨의 감미로운 스테이지들 끝에 마침내 엔딩곡으로 터보의 대표곡 중 하나인 회상 무대에 등장한 홍중은 마이키의 랩 파트를 담당했으며 김종국씨와 마치 한 팀인 것 같은 찰떡 케미를 선보이며 보는 이들의 추억을 소환했습니다. 방송 후 홍중은 소속사 KQ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명곡인데다 김종국 선배님과 함께 무대를 꾸밀 수 있어 영광이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도 뜻깊은 무대가 되었길 바라고 앞으로 이렇게 좋은 기회가 또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 참여하겠다 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앞서 KBS2 불의 명곡 김종국 바이 터보 편에서 에이티즈가 검은 고양이로 최종 웃음을 거머쥐며 김종국씨의 불찬을 받음으로써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요. 이어 지난 8월 써머 콜라버송 바다 보러 갈래 를 통해 정식으로 호흡을 맞추기도 했었습니다. 또 홍중은 에이티즈의 자체 콘텐츠인 바이 홍중을 통해 마이클 잭슨의 블랙 월 화이트, 프린스의 퍼플레인, 윤종신씨의 모처럼 등 다양한 명곡들을 본인만의 색깔로 편곡하여 커버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에 공개한 세계적인 록밴드 링킨파크의 넘브 커버 영상은 공개 직후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링킨파크의 멤버 마이크 신호다가 직접 SNS를 통해 화답하는 등 더욱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홍중은 이날 역시 새로운 감성으로 녹여낸 랩핑으로 2021년 버전의 회상 무대를 완성함에 있어 든든한 역할을 해내며 앞으로 들려줄 음악적 행보에 기대감을 모았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그룹 에이티즈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에이티즈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검별검T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